오르칼렛 오미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네 그...그런...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네 그런데 콜로니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어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교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아...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? 하나만... 못 보였어요 우주에서... 잃어버렸어 그런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 하나 남겨주어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소이나 우주 죽 ten 육rd 마스터 코어 Bent 마스터 코어임 책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야만 그 뒤는 마코일세,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, 그 뒤는 자네 몫이야. 마코일세,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, 그 뒤는 자네 몫이야. 모두,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. 아, 아니에요.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거려.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,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. 모두들, 고마워요. 이브님,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지요? 일이 잘 마무리되면 꼭 돌아와줘요. 응, 알았어.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